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국힘당이 이제 심상 찼네요. 여러분 이번에 뭐 이런 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했던 공천권이나 윤 대통령이 주도한 의료, 의사, 정원,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와 같은 그런 자충우돌이 없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상황이고 누구도 실제로 사전투표자소를 알 수 없고 투표소 현장에서 정품 사전투표 용지를 인정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것은 전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국힘당은 운명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큰 폭으로 패배하냐가 관건인데 이렇게 윤 대통령의 의료계획 운운하는 것이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화끈하게 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 화끈한 게 어느 정도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68% 올린 겁니다. 7.68% 3만 8천 표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3만 7,771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되면 전패입니다. 수도권에서 강남 상구에서 상당분 빼앗길 겁니다. 강남 상구에서 만일 6자리를 중에서 몇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그거는 윤 대통령이 의료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더 많은 손을 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선거 자체가 대한민국 선거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사전투표를 부풀리지 않습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든 다음에 전산 조작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두 장당 한 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짜 세 장당 가짜 한 장 2020년 4.15 선거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있으면 통행료 받는 것처럼 두 장당 한 장을 훔치거나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행료가 계속 자동차가 많이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많아지는 것처럼 사전투표장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특정 정당에 넘겨줄 수 있는 표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10년 정도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산 조작을 하고 그것에 맞게끔 이런 표를 집어넣는지 핵심이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 다수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 주는 거잖습니까 한 후보한테 그러니까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발언은 물론이고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대피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피할 거냐 그것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확고한 여러분들 정거물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정거물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선거안의 홈페이지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소 그걸 죄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 선거일 투표 빼고 그러니까 국힘당은 이 문제를 직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고 이제 시간도 없고 이번 선거는 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선거를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선거를 하시면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하시는 게 좋겠죠 바빠서 학수가 없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이 여러분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니까 수도권 여당 후보들 민심동뜨린 담화 미안하다 할 수 없는 나이 아니죠 꼭 대통령께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좀 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말씀을 잘 하셨네요 의사 정원 2천 명을 못을 박지 말고 못을 박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 설중인 서영옥 후보는 의료계 설득하는 것도 정부 책임이고 숫자 등 전제조건 달면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판단이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그래서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고집이 너무 세구나 어떻게 그렇게 유연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지금 이 보시죠 윤상현 의원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폴리티컬 마인드 정치적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전공의 등 정치적 이해관계 당사자들 찾아가 만나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를 지원한 많은 사람들이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대학병원의 47%에서 50% 정도가 전공의들이 차지하고 그분들이 이런 근로시간이나 보수 수준이 아주 여러분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감을 갖고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섬세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학을 띠도록 만들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잘못한 겁니까 뭐 엎드려진 물은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제 대국민 담화를 보니까 문제의 핵심에는 윤 대통령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통령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우기는 겁니다 간단한 산수만 보면 얼마나 의료수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진로 횟수 문제를 언급 안 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그저 잘못된 그런 결론을 얻어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를 그래도 비교적 종로구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가 며칠 전에 잘 알 거 아닌가 이분들도 민심 동향을 바로 현장에서 일종에 뛰는 사람들이니까 의료 파행은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 의료 파행의 원인 의대에 2천 명 정원 발표가 있기까지 정부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 의료계 전문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과연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는 있었다고 하는데 의료계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최재형 후보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와 의료 현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논의를 시작한과 동시에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교수들도 사직을 처리해서 우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됩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천 명 정원하는 것이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 지역 간 의료객자가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료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항우 적정 의산 수는 얼마인지 국민들 의료비 부담 과연 얼마로 늘어났는지 정원시 교육 수준의 질은 유지할 수 있는지 한 해 2천 명 이상 증가되는 전공의를 받아 수연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필수 의료 공백은 해결될 수 없고 지역 간 의료객자도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낙수 효과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의사 수청을 한다 해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에 사람이 가고 지역에 이런 사람이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 문경 씨는 답답한 마음에 그냥 대통령의 좀 강력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국힘당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이렇지 않아도 어려웠을 겁니다 왜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힘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검찰 출신의 이름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뽑아놨는데 이른바 에이스급에 해당하는 특수동 검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위조 투표지를 방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그 투표지가 투표소에 사전 투표소에서 발행된 것을 입증하는 시간적 증명과 공간적 증명을 하는 데 필수적인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 하나 관찰하지 못한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 이 책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듭히 이야기하지만 행편없이 책임감 없는 남자입니다 이거는 보통 식솔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들도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기겠다고 셀카 찍고 폴짝폴짝 뛰고 말도 안 되는 짓인 겁니다 그냥 지는 것은 지는 것인데 개은선이 무너지느냐 탄핵선이 무너지느냐가 제가 갖고 있는 간전 포인트인 겁니다 패배하는 것은 불과학력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시험장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 들어가 가지고 시험치는 학생하고 똑같은 꼬라지가 지금 여당이고 대통령이고 지금 보수 전형의 국민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허째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고 반듯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도 여러분들 없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 정치를 하냐 이야기죠 내 같으면 부끄럽지 정치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식솔들한테 이런 무책임한 것 정도는 자기 식솔들이 봤지만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해가지고 나라의 국민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 어이구 징글징글합니다 어떻든 상황이 심각한 것은 여의도 연구원 내부 자체 그런 우열을 가리는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를 역대 선거에 모두 다 여러분들 반영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판에 몰아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전혀 총체 판세와 관련 여의도 연구원 내부 자료가 전혀 여러분들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 이런 보수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판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음을 수없이 발신했는데 불구하고 뭐 그거 다 깔아뭉개고 이기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거의 무당급 인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아예 확 까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너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대패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패할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강남도 여러분 다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측지를 보면 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는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함구했다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깜깜히 선거 중이다 2007년 이후에 총 13분의 전국선거를 치르면서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제공받지 못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직자와 언론 여론조사에 의지해 선거를 치르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경기도의 이근용 사무부처장 이야기인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께서 방송을 제가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투표를 하시되 긴급한 용무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당일 투표를 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정 퍼센트가 여러분들 그 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더라 그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행시를 내지 않으려면 그러면 당일 투표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냥 국희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결정이 된 거죠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모호한 상태에서 입을 다문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문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 경기도 남양주병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은 2020년 4.15 총선 전국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동시에 2014년부터 역대 공직선거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금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와 받은 덕표수 김용민 더불 민주당 후보 주강덕 미래통합당 후보 거소선상 관외 국외부재자 외부업 관내사전 당일 진근협 관내사전 당일 이러면 여기서 선거일 투표 당일 투표를 제외한 모든 숫자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숫자를 다 조작해서 제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저는 뭐라고 보는가 미친 그래프라고 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외부업 16% 플러스 진근협 플러스 12% 퇴계업 플러스 8% 조한민 플러스 18% 이 미친 숫인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 16% 12% 18% 높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오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특정 당에게 완전히 쑤셔 넣어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에 엄청난 큰 차이값 크기가 혹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A정당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비정당으로 표를 일정 비분 넘길 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를 해보게 되면 사전투표율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하게 더해준 것이 밝혀졌죠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양주에서는 9,313표를 집어넣네요 이 9,313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중에 온 사람보다도 실제 사전투표율 보다도 4.36% 더 부풀려가지고 사전투표를 발표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 중에 온 사람은 17.67%인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22.03%로 뻥튀기를 한 거죠 4.36%로 4.36%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9,313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6,786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에 2,52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4명이 올 때마다 위조 가짜 투표지로 한 장씩 뭐죠 더불당 후보 한 끼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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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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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남양주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4만 6,567표인데 그중에 진짜는 3만 7,254표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것이 9,313표죠 이걸 합치게 되면 4만 6,537표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가운데서 5분의 4는 진짜고 5분의 1은 가짜인 거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9,312표만큼 더해준 거죠 실제로는 사전투표는 6만 2,463표인데 표를 9,312표를 더해가지고 선관위가 7만 1,776표를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더불당에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래프가 나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넉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진짜 사전투표지 상황으로 복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상태 조작을 수정한 상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한다는 것은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2022년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도 발견되고 2014년부터는 노다지로 이런 일들을 해온 겁니다 똑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거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를 부풀려가지고 9,313표를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줬기 때문에 원래 김용민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46%였는데 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57%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11%나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조작의 유력한 증거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온전한 나라로서는 완전히 여러분들 다 맛이 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그래도 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회 지배 엘리트들이 이거를 수정하거나 수선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조작된 상태로 고착화되어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란 것이 원래 여러분들 대부분 눈앞에 이게 이런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데 이 문제 그냥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압승하면 대선 뭐 관계없습니다 그냥 숫자로 돌려 만들면 되니까 이번에 얼마나 여러분들 조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끈하게 할 겁니다 저는 뭐 무지막지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장당 1장을 넘겼기 때문에 대개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3장당 1장을 넘겼습니다 3장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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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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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남양주는 좀 적은 편입니다 4장당 1장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만표 대부분 서울에는 만 2천표 이상 정도를 넣었는데 여기는 9,313표밖에 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수는 대개 본인이 받은 표의 20% 4분의 1입니다 본인이 받은 표의 받은 표의 5분의 1 20%인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값 기준으로 33.3% 전산 프로그램 기준으로 진짜 2장당 가짜 1장을 집어넣은 것이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 지역은 조작값 기준으로 4장당 1장 25% 25% 전산 프로그램 기준으로 진짜 사전투표장에 오신 3사람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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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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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래서 동작을 해 나경훈 후보 같은 경우는 1만 2천6백 몇 표 정도를 집어넣었으니까 이수진 판사 출신한 게 패배한 거죠 여기 남양주는 김용민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우위 지역이니까 조작을 좀 적게 했네요 4장당 1장 조작값 기준으로 20% 전산 프로그램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에 오는 4사람당 1표 이렇게 이름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져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렇게 실체가 다 드러난 거고 실물 위조 투표제한 뭐 지금 다 소각 파쇄를 했겠지만 본인들이 만든 숫자는 다 중앙선관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